안녕하세요 이명골프학교의 이명욱입니다. 지승윤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명골프학교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가 동영상을 올리고 레슨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은 대표로 지승윤 프로가 제 옆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되게 빠른 성장세에요. 그렇죠. 저는 레슨 늘 찍고만 있는데 저희 좋은 프로들이 좋은 레슨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죠? 네. 뭐죠? 지금 6천 명분 정도가 구독을 하고 계신데 만 분이 되실 때는 저희가 골프 토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공개 골프 토크죠. 그래서 저희 마스터스 라운지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우리 구독자 우리 팬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골프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저희 가르치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원포인트 레슨을 저희 팀 프로가 모두 투입이 돼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하루에 각 클립마다 굉장히 시청하시는 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아직 초보입니다. 그리고 노컷 레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편집을 못해요. 제가 편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승윤 프로가 특히 NG왕인데 못하겠어요 해도 그걸 끌고 가는 그만큼의 강력한 저희가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편집도 좀 좋아질 것이고 촬영 기술도 좋아지겠지만 일단 저희는 내용으로 승부하겠다라는 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내용 그리고 정성 성실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 2017년 12월 22일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빠르면 한 1월달쯤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겨울 중에 여러분들 모시고 이곳에서 굉장히 따뜻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것도 촬영을 해서 또 이병호 골프학교 크리에이팅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로 지승윤 프로가 함께했는데요. 아시죠? 비주얼이잖아요. 저희 팀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인이 제가 원래 이 자리예요. 그랬더니 원장님 거기 앉으시면 죽습니다. 지금 지승윤 프로랑 저랑 지금 떨어져 있는 게 한 30cm예요. 이게 지금 같이 옆에 있는 거고요.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뒤에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 꼬맹이 제자인데 이렇게 컸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에 다양한 프로들 있잖아요. 프로들 전화번호를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프로들 전화번호 다 공개됐거든요. 거기에다 문자 보내시고 궁금한 점 올리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고요. 우리 골프토크 시간에 지승윤 프로가 여러분들께 정말 멋진 이벤트 또 레슨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